또한 좀 더 돌려보는 것 같아요 와우! 안녕! 오 마이 갓! 수현이! 오 마이 갓! 히스! OMG! 저희 오늘 첫 음방이에요 쉿 저 왜 속삭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었어요 오늘 다들 토끼 목걸이 했거든요 근데 춤추면서 토끼 목걸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달랑달랑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갈까봐 이렇게 고정해놨어요 뿅! 오늘 개구리 반지! 개구리 반지! 이거는 혜린이고 이거는 지연 오늘은 되게 화려한 반지 꼈어요 이렇게 조 브레이크 샤턴 아시나요? 그리고 원래 개구리 꼈는데 오늘 곰돌이 꼈어요 민지 어떤 별명을 지었는데 저 까먹었어요 오늘 별 파티요 제 얼굴 별 파티 모자 오늘 또 얘 왔어요 얘 왔어요 오늘 저희 다 온 힙한 토끼들이에요 약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희 디또 산업 때 원인지 분들 응원법 해주셨는데 처음 10초를 듣는 거라서 되게 되게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저희가 응원법 짰잖아요 저희가 다 해주시고 다 해주시고 계시는 걸 보고 듣고 되게 뭔가 네 딱 담은 게 없어요 근데 저 오늘 너무 긴장했어요 저 왜 긴장됐었을까요? 무대를 할 때 이렇게 긴장되지 않은데 너무 긴장했었어요 저 너무 긴장했었어요 I had a 못하니 moment 저 카메라 트는 법을 왜 제 ears in a knot 왜 YOUR ears in a knot take a photo yeah we should my ring came out your jawbreaker ring I'm looking for it I'm looking for it 반지 자꾸 나와요 반지 자꾸 나와요 반지 자꾸 나와요 반지 자꾸 나와요 it's too big you wanna 출연? 아 저 슬픈 소식 있어요 호기시트가 그 스페인 데 꾸몄을 때 다저기 붙였거든요 세 개밖에 없어요 뭐에요 포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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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we three of them now omg 지금 퍼니니즈 분들 맛있게 쿠키 드시고 계시겠죠? 내가 만든 쿠키 내가 만든 쿠키 내가 만든 쿠키 헤린이기도 뺏어 너 귀는 왜 이래 내가 풀었어 제가 куда 풀 됐다 풀기 스타일 풀었다 풀었다 민지 오늘 민지의 희생이야! 회색 문이 있어요 오늘 저랑 같은 반지도 있어요 민지씨 오 마이갓 곰돌이 너 이름 어떤 이름을 따서 곰돌킹? 아까 완전 히트였는데 나도 곰돌킹 근데 내꺼 약간 빌런처럼 생겼어 에우 졸린 헤인 헤인이가 피곤한가봐요 혜린이는 사진을 찍고 있구요 혜린이는 점점 자가지고 있어요 저 못된 언니 깨우지는 못할 망정 같이 사진을 찍고 있구요 She gave me this you are a wizard 어우 이 표정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저번에 여기 왔을 때 똑같은 곳이거든요 여기 왔을 때 그걸 했었잖아요 This is the last water we have 같이 나가서 물을 못 마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니가 지금 물을 구해왔어요 바로 눈장전이에요 우두 그녀가 돌아왔다 폴라로이드 귀신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 찍어요 찍찍찍찍찍 우리를 찍고 있었네 무단이 언니가 찍찍찍찍찍 무서워 강혜린씨가 합니다 I'm gonna do it 하나 둘 셋 아 역시 폴라로이드 귀신 왜 귀신인지 아시겠나요? 찍겠다고 해놓고 늘 찍지 않아요 하나 둘 셋 과연 완벽해 전 당연히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몇 번이나 예쁜 사진을 찍어줬는데도 이래요 그거는 그냥 그 순간에 잘 나왔을 뿐 나를 찍어보고 내가 보고 판단하겠어요 그래요 우리 혜인씨는 오늘도 책상 위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녀 옆에는 빨간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말했죠 제가 저 다니엘님 못 믿어요 이거는 이 노래는 It's about you baby It's about you baby Only you Only you Only you Only you Only you Oh, my Only you Oh, my Oh, my I Oh, my 반,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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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ad I 永 ikt Oh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당근랑 토끼요. 이게 진짜 귀엽죠? 아! 채린씨! 유인사이포이요. 왜요? 너 자랑하고 싶다네. 저 이거 제 핸드폰 배경 화면인데 제가 그린 거예요. 뭐야 그 고양이와 토마토. 좀 잘 그린 것 같아서 I have no inspiration. Just my imagination. 파마니씨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해맑인 것도요. 파마니 토끼인가요? 인간인가요? 기다려주세요. 내 눈에 찍을게요. 하나도 하트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제가 사진에 좀 집중해 볼게요. 당연히.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에 좀 집중해 볼게요. 여러분 저 입속 안이 궁금하세요. 여행해 보실래요? 대신 제 보조개를 찍어보세요. 제 보조개가 티가 안 났는데 항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안녕!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1. 3. 5. 5. 5. 5. 6. 6. 5. 5. 5. 5. 6.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요 와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나눴어요 띠토팀 지금 띠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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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보여드릴까? 일단 우리 오엔진은요 이거 봐도 신난 곡이잖아요 한 번만 들어도 계속 머리 속에 맴들거고 힙하고 피 귀엽고 강한 중독성 암복랑 기아가 사서 포인트를 놓칠 수 없죠 오엔진 화이팅 이렇게 할거에요 오늘 포인트도 했어요 띠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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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 모양이네 네 띠토 무슨 노래에요? 부당이 장곡 쌀곡 무당이 장곡 샐릿송 셀럿 먹을 때 이 샐러드 노래가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이 O&T 의상 입고 이렇게 귀엽게 먹는 모습을 그냥 줄 수 없었어요 오 진짜 언니 너무 귀여워요 You look like some sort of an angel baby character Anime Angel baby character PINZIE! PINZIE SPLING! 멋있어 PINZIE SPLING! 멋있다 아 맞아요 월리 어디있어요? 보이는 사람 도시동 민지 언니의 가방 땡큐 왜 이렇게 무겁지? 헤를나 우리 바나나 나눠먹어 저희 바나나 나눠먹으러 갈 거예요 바나나 나눠먹으러 바나나 나눠먹어 나 너무 가까이 되나 봐 나 너무 가까이 저 처음에 언니 거실을 보셨나요? 피쉬 이거 뭐야? 루키토키인 줄 알았어 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무슨 소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못 가네 그래? 이게 최선이다 응 이번에도 사과 챙겼지용 사과는 무조건이에요 It's a must 민지 이제 저희 떠나가요 가지 마세요 그녀가 예쁘네요 그녀가 떠나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인기가요 와 있습니다 엄청 귀여운 곰돌이를 제가 얼굴에 붙였거든요 다 같이 맞춰서 하면서 다 해보이니까 귀엽죠 막내들이 뭔가 짠해요 왜냐면 언니들이 이미 뭘 했거든요 언니들? 아니 등장 저희 뭐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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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완전 레트로도 무리했어요 오늘 렌지도 신기한 색을 꼈어요 오늘 브라운색 꼈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우리 쳐다봐 강혜영인 자꾸 쳐다봐요 요요 다들 오늘 머리 묶였어요 여기 다니는 쭈 만두 만두? 쭈 아니고? 만두 만두 오케이 만두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민트 시계도 찼어요 나도 시계 너도 시계? 저 그거 했어요 어른 같던 사랑 달콤했던 고통 그 시계예요 이 시계 너무 예뻐 저희 가요 저희 릴스 찍으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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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가요 1 쭈 여러 로봇 네 2 3 3 1 2 2 5, 6, 7, 8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오늘 뾰족 유진스예요 먼저 뾰족 1 언니, 한이 언니 깜찍함 레벨 96 전역된 거에요 여러분 제 시점 제 시점이에요 두 번째, 민지킴 여기서 보이시진 않으면 뾰족뾰족해요 굉장히 뾰족합니다 난 너무 힙하지, 유이시게들 여러분 저도 있어요 근데 저 제 거 색깔이 너무 멋있는데 깜짝깜짝 갑자기, 갑자기 제가 귀여운 표정 해봐요 하나, 둘, 셋 왜 안 해줄래? 우리는 귀여운 그 자체이니까 지금 한이 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자기야 귀여운 그 자체래요 귀여운 표정, 귀여운 표정 난 못해요 난 못해 넌, 넌, 너는 아니, 언니가 자꾸 앵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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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언니는 앵글을 얼마나 잘 잡나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너 괜찮아? 너 머리 안 닫혀서? 포로를 찍으려고 하나, 포로로 아니고 포로로 셋이 모이시고요 뾰족 언니 뾰족 언니 혜리언니 혜리언니 빨리 모이세요 뾰족 언니 아, 진짜 말 안 듣는다 참 하나, 둘, 셋 다이어트 너무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웨어 인간 특정이다 인간 비가리 귀여우세요 진짜 엠션이 많이 좀 포니 특징 있어요 안 먹고 포니 특징 하고 이제 다이어리 쓸거예요 오늘은 대기시간이 좀 있어서 다이어리를 챙겨왔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노래에 불은 되게 목이 아파서 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할머니 먹수건을 지금 여기 두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안 하는 거 하고 하는 거 하고 정말 달라요. 그녀의 뒷모습. 귀엽네요. 언제나 빛이 나는 저의 예술 작품이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뾰족이 머리하고 인기가요 막방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막방 화이팅! 비토가 1위를 하셨어요. 우리 무릎 아니에요. 와 우리 디토가 1위 했어요. 드디어! 너무 잘했어. 오늘 완전 긴장했어요. 소감이 어때요? 잘했어. 열려 잘했어. 무대에 이렇게 웃고 있는데 다리는 왜 이렇게 덜덜덜. 언니 진짜 잘했는데.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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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사랑해요 버리즈.